선전을 감사합니다 사랑이시고 한번 참여하겠습니다 그 멋진 마음 주매했다 지금을 위해 죄를 위해 사우리라 승리의 힘 뭘 보내고 뭘 보내고 주님께서 나의 안길 지켜주세 사랑이시고 사랑이시고 나의 잔뜩 나의 잔뜩 범찬르신 저렴해 사랑이시고 사랑이시고 나의 잔뜩 나의 잔뜩 범찬르신 저렴해 사랑이시고 사랑이시고 나의 잔뜩 범찬르신 저렴해 사랑이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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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탄의 힘 안데믹 아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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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기도하면서 놀랍한 체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에서든가 부터옵을 할 때 성체조를 할 때 자꾸 주님께서 이 상황을 보여주십니다.